꿈과 이야기가 만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?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 너의 열정을 일깨워봐 천천히 한 걸음씩 넌 할 수 있어 너의 한계를 향해 도전해봐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너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쿠킹스틱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베이킹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가볼까요? 눈이 너무 크니까 더 크게 했어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들 그 순간들이 뭐여 내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함께하자 한암시 성소년 수련관 그대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대가 안에서 이루어져 그 순간대에 그 순간대에 그 순간대에 그 순간대에 감사합니다.